흑흑흑흑흑흑흑 오늘 선물! 안녕하세요 저는 대움박진댄감매 참 떡댑니다 이럴수가 지난 영상 파워키치완다 이 영상이 좋아요가 천개가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파워키치완다 비밀의 방 영상이 좋아요가 천개가 넘었기 때문에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설창을 해주시면 됩니다 포켓몬스터 카드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제품이 출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못빠집니다 스틱에서 포켓몬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짠! 뒤에 카드가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전설의 포켓몬을 찾아라 포켓몬 카드가 들어있어요 요렇게 써있습니다 스틱이 포켓몬 카드가 들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려부려 제가 마트에 달려가고 그때 싹 따로 털어오려고 했는데 너무 비쌉니다 작은 거에는 포켓몬 카드가 들어있지 않고 띠긋띠글씨 스티커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큰 거로 사야 여기 뒤에 포켓몬 카드가 한 장이 들어있는데요 한 장이 두 장 아니고요 한 장이 한 장이 한 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7,000원 정도에 썼던 거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 준비했습니다 자 전설의 포켓몬이 과연 나올지 자 첫 번째 키스틱입니다 키스틱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은 첫 번째 첫 번째 키스틱 저 같이 첫 번째 카드 한번 오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에는 과연 어떤 카드가 나올지 아 7조원짜리로 구매를 해가지고 카드가 한 장이 들어오는데 ES카드도 아니고 그냥 기본카드 고라 너 지금 아우 고라 레쿠샷카드 나왔는데 ES카드는 아니고 기본카드입니다 기본 레쿠샷카드 나왔고요 또 고라파 아우 고라파 레쿠샷카드 나왔습니다 레쿠샷 한국에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포켓몬 카드 케이스를 한 번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ES카드 제가 어떤 카드들이 들었는지 한 번 확인해보고 이 케이스 한 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EX카드와 브레이크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마자용 브레이크 카드가 있구요 조루아크 조루아크 은번 골덕 멜리시 골덕 레트라 암스타 블루스터 메가자리 이민타르 브리가론 동탁군 브리가론 개굴린자 브리가론 라이츠 라이츠 아쿠스타 자 다음은 저의 자랑 EX카드입니다 데포마스터 여러분들 다들 아시나요 데포마스터에서 제가 계속 오픈을 했던 EX카드들인데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네요 쉐이미 EX카드 이상의 꽃 EX카드 라티우스 EX카드 킹드라 메가 헤라크로스 무장초 무장초 이상의 꽃 메가레쿠자 레쿠자 레쿠자 그 다음에 메가가디언 블루스트 불트로스죠 볼트로스 EX 샤크니아 EX 볼케니온 레쿠자 후파 팬텀 펄기아 펄기아 갸라도우스 칠색조 메가나무킴 헤라크로스 메가레쿠자 파비꼬리 메가레쿠자 후디 제르네아스 메가가디안 부스터 부스터 두비꼴 후파 게노세크트 펄기아 독친봉 원시그란드 림피아 메가 마기라스 전륭 게노세크트 메가어름기신 레쿠자 메가강철통 뮤츠 독친봉 헬가 후디 글레이시아 메가 라티오스 레쿠자 펜텀 라티오스 루카리오 기라티나 라티오스 핫썸 메가엘레이드 텐가 강철통 기라티나 플라제스 루카리오 루카리오 독친봉 썬더볼트 메가 썬더볼트 메가 펜텀 펜텀 쉐이미 그란돈 메가 파비코리 메가 파비코리 메가 후딘 게노세크트 핫썸 레지라 레지라 지가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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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부니 다부니 디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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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피 가디안 메가 다부니 토게키스 연무왕 후파까지 포켓몬 카드케이스 포켓몬 카드케이스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를 오픈을 해주면 안에 샘플 카드가 이렇게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샘플 카드를 뒤에다 놓고 카드를 올려놔주고요 이렇게 해서 안에다 넣어줍니다 닫아주면 들고 다니기 편하겠죠